자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왼편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부산 그리고 오른편 검정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원정팀 전북입니다. 우리가 또 3배골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단 경기를 보면 지금 부산 아이파크가 3-4단 전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에서 이동복 선수가 뛰었던 그 자리를 지금 부산의 한지호 선수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보면 참 비교 분석이 될 건데 어떻게 또 수비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 같습니다. 브리킹 앞쪽 떨어졌죠. 문앞에서 혼자서 다시 주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가족 단위 여중들이 많이 보이네요. 부산의 코너킥입니다. 올라옵니다. 슈팅! 혈어! 반대편 흘러나갑니다. 한지호의 헤이딩 슈팅!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오날드가 프리킥 준비합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골프파 정면! 앞쪽 쭉 밀어줬습니다. 부산의 공격입니다. 파그너! 경쾌하게 올라갑니다. 파그너! 아예 슈팅! 지금 돌아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파그너의 돌파! 세 손수 따라붙고 있습니다. 뺏기지 않고 주세종에게 연결! 자, 주세종 파그너! 주세종 가운데 오르마 슛! 네! 손끝입니다. 좋아요. 지금 2대1 월패스에 한 슈팅이거든요. 네! 자, 브리킥 강하게 옵니다. 권순태 파이팅! 자, 드립을 길었는데 볼빼스를 했습니다. 이동곤! 자, 레오날드의 돌파! 자, 레오날드! 얼핏 숙! 칼깍쪽 빗나갑니다! 자, 레오날드의 슈팅! 레오날드 선수들이 그런 제목질을 못했습니다. 예! 오늘 또 지금 전반대로 그런 효과가 좀 파악하는데요. 자, 바리키고 오죠. 헤디! 빗나갑니다! 자, 일단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오른편에 무쌍, 왼편에 전북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빼주죠. 가볍게 뛰어오려주는 패스 잘 받았습니다. 측면, 부산의 공격 기회! 자, 빠른 크로스! 수비가 번호냈습니다. 자, 최철순 받았습니다. 전북의 공격! 앞쪽 잘 열어졌죠? 자, 이승기의 크로스 올라오는 자, 먼저! 슈팅! 골! 이동국의 선출골! 김기희 선수 지난 시즌 전북의 부상 선수가 많을 때 측면 수비라든가 앞쪽 수비용 미드필더까지 왔었거든요. 아, 슈팅! 아, 네! 스페어 스코칩니다. 박용주가 다시 한 번 찔러줍니다. 자, 주세종. 박사 한쪽. 자, 밀려넘어졌는데요. 페럴크킥이 사면됩니다. 부산하이파크. 페럴크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키퍼는 권순태. 잘 맞거든요. 권순태 선수가 PK를. 파그너가 다가섭니다. 슛골! 권순태를 완벽히 속여넣으면서 페럴크킥 성공. 1대1을 만들어내는 부산하이파크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아도 저 위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가면 저는 그... 피케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파그너가 올 시즌 5호 골을 페럴크킥으로 성공시키면서 1대1을 만들어내는 부산하이파크입니다. 자, 측면으로 잘 걸려줬습니다. 파그너. 자, 파그너의 돌파. 박용지 선수가 조금 빠르게, 빠르게 지금 그 짤로 들어갔으면 지금 본인이 쉽게 지금 득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다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흘러나왔죠. 슛! 빗나갑니다. 수 2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전북이고요. 자, 단변에 부산을 한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차기업입니다. 인차기업. 찍어주면서 반대편 달려들어오죠. 자, 세워놨어요. 슈팅! 떴습니다. 뒤에서 찍어올리죠. 뒷공간 따라 들어갑니다. 이승기 크로스 시도. 헤딩! 골키퍼 장면. 이동국의 헤딩 슈팅! 자, 프리킥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으러! 자, 프리킥 벽맞고 나왔죠. 자,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자, 2014 현대 515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부산아이파크대 전북현대 경기. 자, 양 팀 1대1로 승점 1점씩 나눠가졌습니다. 자, 양 팀 1대2로 승점 1 약 615 K리그M4 415 K리그DM4 415 K리그DM4 515 K리그DM4 515 K리그DM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